추석 특집을 맞아서 신상으로 준비됐습니다. 신상 좋아! 저 붐이 무려 석 달간 긴 시간을 조르고 졸라 줄기차게 들이대서 어렵사리 따낸 간식 게임입니다. 3개월을 졸랐는데 안 된 이유? 오늘 함께할 간식 게임 출발합니다! 뭐야? 끝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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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붐 스타일이에요. 딱 붐 스타일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바로 끝이라며 노래의 제일 끝부분이 나옵니다. 그 엔딩 부분을 듣고 가수와 곡명을 순서대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인트로가 아니라 끝이라며 엔딩을 듣고 끝을 듣고 이 노래가 문지기 마시면 돼요. 괜찮은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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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붐다리 잡아라. 정답입니다. 진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근데 여러분이 모른다 그러면 끝에서 점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좋아, 좋아, 좋아. 결국 제목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어나주시죠.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어느 노래의 엔딩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틀려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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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 노래는 총소리가 나오네. 약간 옛날 총소리인데. 다시 한 번 들려드립니다. 자, 엔딩 틀려주세요. 아, 이 총이 너무 많아. 한 해! 한 해! 엄정아 배반의 장미. 맞아. 엄정아의 팀이다. 실패! 약간 그쪽 결인데? 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아, 좀 앞 단계래. 자, 앞댕기로 갑니다. 플레이! 아이, 태연처럼!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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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벅스! 베이비벅스! 킬러! 첫 답입니다! 첫 답입니다! 첫 답입니다! 끝. 빠르게. 진출. 라이빙스! 박수! 도der욤! 라이빙스!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어, 엔딩? 맞다! 웃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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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의 맛 보고 갈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야! 그렇지! 어이구야야야야 어이구야야야야 야, 하와! 아, 그렇습니다 돌려, 돌려! 뭐야, 돌려 그거를 잘한다 안에 잔뜩 있어요 한 바가지 있습니다 이게 안이, 입 안이 넓어야 돼 날에도 가는데 한 보름 걸릴 것 같고요 어려운데? 이거 맛있어! 아시죠? 틀려 주세요! 다 식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방구 낀 거 아니야? 아, 방구 낀 소리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같아요? 다 식혀? 비행기 소리다 비행기! 파도 소리잖아 한 해! 한 해! UN 파도 실패! 2단계 플레이! 2단계 플레이! 2단계 플레이! 2단계 플레이! 2단계 플레이! 2단계 플레이! 어디 창법이에요? 2단계 플레이! 어디 창법이에요? SM이잖아, SM! SM이라고? SM! 태연! 태연! 태연은 잘 알아! 태연은 지금 잘 알아요 한 해! 저도 왔는데 맞춰도 되는 거죠? 맞춰도 됩니다 네 Fly to the sky 노래는요? SEAL OF LOVE FOR THE MOON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아 정답입니다 자, 볼게요 퍼포먼스요 FOR THE MOON I see 네 꽃 다 바닷가에 다 바닷가에 다 마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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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한 해! 참고기 SM 참고기잖아 난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나네 아, 오케이! 왔어! 문세 갑니다 돌려 주세요 오! 아, 잠깐만! 야, 들어봤죠? 오! 아, 잠깐만! 야, 들어봤죠? 야, 들어봤죠? 야, 들어봤죠? 들어봤죠? 들어봤지? 야발라바힛! 슛! 슛! 됐다! 이승환 덩크슛! 슛! 아, 잠깐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틀려주세요! 야발라바힛 이야! 틀려주세요! 야발라바힛 이야! 야발라바힛 이야! 아, 이거 아름다운데! 야발라바힛? 야발라바힛? 자, 살짝 앞으로 돌려요! 플레이! 플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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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자자 버스 안에서! 나오세요! 정답니다! 나오세요! 버스 안에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훌륭! 훌륭!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녈 보고 내 마주세요! 야발라바힛! 오케이! 아! 아! 간다! 파이! 레츠고!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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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라바힛! 야발라바힛! 야발라발라바힛! 승복입니다! 야, 야발라바힛! 우리 나레가 마찰입니다. 리안이에요. 엠씨 와뚜와리. 다음 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 리안이 돼. 리안이 돼. 귀신 아니야? 웃으면서 엔딩되는 노래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뭔가 기분이 좋나 봐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최고의 그룹이에요. 최고의 걸그룹.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웃음을 뭘 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수 본인이에요? 본인들이 최고의 걸그룹. 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와. 진짜? 그래요. 난 넌 사랑해. 언제나 믿어. 꾹꾹 열정도 다 주고 싶어. 꾹꾹 열정도 다 주고 싶어. 어떻게 다 못 알아라. 어떻게 다 못 알아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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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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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엔딩 나옵니다.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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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어?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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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맞춰? 지윤이가 너무 일찍 맞추셔가지고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 치는 구스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배려가 없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사기범이었어요. 엔딩. 오, 위치해. 자. 사기범. 추세.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아, 이거는 저건데? 드로트. 아니야, 드로트 아니야. 넋살. 넋살. 놀아줘. 맞아. 고등어? 고등어? 50%인가.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빨리. 뭐지 뭐 있지? 지윤. 칸처리코코 김미김미. 실패. 소민. 소민. 놀아줘, 카레? 놀아줘, 카레? 정답입니다. 진짜요?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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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는 어떻게 들어줘.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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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인도 인도 사이다. 인도 인도 사이다. 저녁입니다. 아, 시원한 것 같습니다. 진짜 못하겠다. 나 아예 모르겠다. 이거 나눠 먹는 게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독. 아이고, 안 됩니다. 저희 팀. 어, 마음이 따뜻해서. 놀아줘, 제가 알려드렸는데 왜. 빵, 빵 가루라도 줘요. 저도. 자, 넉선 씨. 아니, 내가 놀아줘서 알려드렸잖아. 맞춘다. 놀아줘, 제가 알려드렸잖아. 아직 다섯 개 남았습니다, 빵. 네, 네. 한 명 빼곤 다 먹어요. 오케이. 한 명 빼곤 다 먹어요. 어디 우유라도. 어서 오세요. 어서 앉으세요. 난이도를 좀 낮춰볼게요, 그럼. 난 더 낮춥니다. 나 왔다, 이거는 와. 자, 사인해서 끝났습니다. 가야 돼. 나 왔을까요? 이거 무조건 하세요. 자, 김동연이 반응합니다. 지윤 씨 가야 돼. 김동연 반응합니다. 송인아, 몰라요? 바로 내 아는 노래인데. 다시 한 번, 틀려. 다시 한 번, 틀려. 주세요. 동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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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야? 이정현. 아니, 아니야. 함정, 함정. 바꿔. 천담입니다! 진짜? 천담입니다! 진짜? 천담입니다! 천담입니다! 진짜? 천담입니다! 레츠 고! 스무리 위넨! 스무리 위넨!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거 안 보여요. 동혜연? 사랑나물 더 추워야 돼. 동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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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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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대이비드 카퍼필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두 명이 놀고 싶어서 이 게임 만든 거지. 김동현 너무 잘했어. 방금 봉 없애주고 뒤에서 찍은 그 화면 좀 보여주고. 혼자, 뒤에서. 김동현이 맞춰냅니다. 다음 문제. 엔딩입니다. 자, 지은. 가수를 모르겠어. 실패. 다시 한 번 엔딩 들려주세요. 지은. 현아랑 장현승 님. 더블 메이크업. 실패.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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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살. 실패. 넉살. 실패. 넉살. 넉살. 트러블메이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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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똑같이. 한 해, 한 해.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 가보냐. 카푸데스, 카푸데스. 넉살. 아, 이쪽으로 가야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아는 사람을 불러줘야지. 아, 갔다. 고맙습니다. 다음 문제. 플레이! 나 이거 들어봤는데? 계속 들어봤대. 진짜요? 다시 한 번 플레이! 이건 진짜 모르겠다.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주세요. 야, 이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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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영화. 영화! 미녀는 괴로워. 미녀는 괴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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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화, 영화. 다시 한 번 플레이! 아, 이거. 맞아, 맞아. 제목이는 모르겠어. 모르죠? 모르면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문세윤. 문세윤. 김하중, 마리아. 김하중, 마리아. 김하중, 마리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김하중, 마리아.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모린머리 아닙니다. 가마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엔딩 갑니다. 공기야. 진짜 엔딩. 이제 진짜 엔딩, 여기. 한 번, 이리와. 어떻게 해, 이거? 어저어. 자, 우리 진짜 엔딩, 진짜 엔딩.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게 반복이 이렇게 말했어. 어, 미안해요. 조합이 너무 신기한데 동혁이 형이랑.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자, 여러분. 여기서 결승감이 더 싫어요. 맞춰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엔딩, 들려주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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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의 버블버블! 자, 천천히 뭐라고요? 현아, 현아의 버블버블. 버블! 실패! 90% 정답! 90% 정답! 버블 버블 말고! 90% 정답! 아, 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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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나, 혜나! 혜나! 혜나, 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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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이래! 자기 이래! 자기 이래! 자기 이래! 자기 이래! 자기 이래! 혜나, 혜나! 정리할게요. 정확히 시작! 혜나! 현아의 버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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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현아, 현아! 버블팝! 버블팝! 미치겠다. 버블팝이다. 특수기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수기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버블팝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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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패턴! 현아의 버블팝! 특수 문자 없음!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느낌포! 느낌표! 실패! 실패! 느낌포! 느낌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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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지! 현아! 버블팝! 느낌표! 실패! 진짜 미치겠다, 진짜! 영구하고 aclesouting가 Per워로 가신다. 대우로 가신다. 대단하시다.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오카드님 음식 대우러 가도 되는 거야? 어? 제일 어른이란 사람이 음식을 대우러 가? 안에 좀 카메라가 있나요? 저쪽에 들어가서 나 빵 좀 대워줘! 이럴 거 아니에요? 빵! 치즈! 이거 봐! 이거 봐! 저렇게 먹어야 돼! 저렇게 먹어야 돼! 이거지! 저거 어떻게 먹을까? 어우! 어우 야야! 사이드로 저거 치고 들어가네! 아유! 아유! 선배님! 배정 봐! 배정! 선배님 맛있으세요? 아유! 자! 선배님 맛있다! 선배님 맛있다! 선배님! 선배님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